네, 한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쉬길 요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 고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수업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13장 마테오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부분들을 한 군데로 묶어놓고, 이제 여러 행적들,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묶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 8장에서 9장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열 가지가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홍랑을 가라앉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딴 데도 뭔가 풍랑을 가라앉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다른 데 나오는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배에 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갖고 가갖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사실 풍랑이 조금 불었다는 것도 있고, 안 했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오늘 다룰 거는, 처음부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개삼아 누워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대담하게도 이렇게, 사실 그, 뭐,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차게 되었다, 그 상황이면은, 고물, 고물이, 뱃머리죠? 고물 이물인데 이게, 갑자기 지금, 어느 거가 뱃머리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배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고물이, 고물, 뒷부분이구나, 그래, 고물이 뒷부분이고, 이물이 앞부분이구나, 어쨌든 뭐 뒷부분이어도, 뭐 이 정도 난리가 났으면은, 깨어볼 만도 한데, 그냥, 잘, 쿨쿨 주무시고 계셨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봅시다. 우리 책에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비슷해 보이는, 그, 글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놨어요. 그것들이 이제 있고, 이야기는 대강 아니까, 268쪽의 보문 연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마테오 보금서 저자하고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보금서 안에 가져올 때 뭔가 그 의도를 갖고 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그것보다도 뭐가 더 오래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 가장 오래된 전승의 층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뭔가 덧붙이지 않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찾는 것은 양쪽에 다 나오는 거, 다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군더더기가 덜 붙은 이야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등 전승의 원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마테오 보금서는 루카 보금서보다는 마르코 보금서가 보다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보다 단순할수록 더 오래된 걸 거다. 얘기했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살을 덧붙이면 덧붙였지, 걷어내진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자기가 받아들은 이야기에다가 살이 더 붙었으면 붙었지, 거기서 그걸 감히 요약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르코 보금서의 이야기가 좀 더 원래 모습일 거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르코 보금서가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가 다른 두 보금서 저자들보다, 어떤 신학적으로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전승의 원천에서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마르코 보금서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라는 거예요. 마르코 보금서가 전해준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비유로 된 이야기들의 뒤이어서, 풍랑을 갈아지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당신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셔서, 그곳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악령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카파르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하열하던 부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풍랑을 가라앉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르코 보금서 저자가 그러한 맥락 구성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보유하고 했던 것인가, 그리고 마르코 보금서 저자가 가져다 쓴 전승에서, 그러한 맥락 구성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그걸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 앞에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비유로 된 이야기들과,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한 개의 장에, 그러니까 4장 안에다가 모아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시공간적인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죠. 가다가 이제, 폭풍,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 잠재우시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어떤 그 앞에 하여튼 이 비유로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권위도 이렇게 딱 갖게 만들고, 이제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런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써 4장 1절과 4장 35에서 36절을 이야기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르코 보금서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가에 가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주고 있고, 마르코 보금서 4장 35절에서 36절에는, 제자들이 군중들을 남겨놓고 예수님만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르코 보금서 4장 1절과 4장 35에서 36절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의 활동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센 돌풍이 일고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앞에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그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다 같이 탈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정도로 되는 되게 핵심 부분들, 핵심 인물들은 대충 같은 배를 탔을 것 같은데, 다른 군중들이 그냥 그 배에 있는 것들 해가지고 뒤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이제 배가 작아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들을 다 태우지 못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작았다면 더 상황이 어려웠겠죠. 풍랑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은, 보금서 저자 이전이나, 보금서가 이렇게 지금 보금서가 이렇게 현지되기 이전에, 그 전승 안에서 그러한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보금서 저자가 어떤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맥락을 형성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적인 정황들을 보면, 마르코 보금서 저자가 그러한 맥락을 형성시킨 것이다. 원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게 만들어져 있었다가 아니라,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각각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뭔가 말이 되게 배치를 함으로써,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 책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4장 1절에서 2절의 유학 부분과, 4장 34절의 첫 번째 결론 사이에, 이 비유의 가르침들을 삽입시키면서, 그날 저녁이 되자라는 4장 35절의 표현을 덧붙여서, 이 풍랑을 가라앉은 이야기를, 그 앞에 이야기들, 비유로 된 이야기들과, 어떤 시간적인 연계를 갖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렇다라고 하면, 4장 1절에서 2절과 34에서 35절은, 예수님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마티오 보금서는 딱히 시간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마르코 보금서는 그날 저녁이 되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간이 그날 저녁, 저녁 어스름에서 해가 진, 그래서 캄캄해지는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으로 전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루카보금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마르코 보금서 저자보다는 덜 조직적으로, 어쩌면 또 엉성하게, 비유로 된 이야기들 사이에 연계시켜놓고 있어요. 루카보금서 안에서는 시간적인 일체성과 공간적인 테두리의 동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루카보금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의 보금을 선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 부모그라고 나왔나?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뭐 이렇게였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읽어볼 때 이런 거 휙 넘어가시는데 이런 거에서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가족들이, 가족들이 좋아하는 게 낫겠다. 가족들이 그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예수님 참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히 뭐 이렇게 없으니까 앞에 어떤 그거하고 맥락이 이렇게 있는 거가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하고 이제 뭔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티오 보금서의 경우에는 마르코 보금서와 같이 어떤 이 사건들의 연속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와 함께 소개된 세계의 기적 이야기의 뒤이어서 바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금서들이 이 이야기를 배치한 어떤 방식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유로 된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부분과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연계시킨 것은 마르코 보금서 저자였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전승의 관점에서 본다면 풍랑을 가라앉히신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된 이야기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가 원래 보금서 이전에 이미 있었던 전승 속에서 같이 주르륵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된 것이 아니고 마르코 보금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이야기들을 연결 지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라는 거예요. 뒤쪽의 맥락입니다. 뒤쪽 맥락은 앞에 맥락만큼이나 확실성이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신 것이 저녁이었는데 그렇다면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신 것은 아주 이른 새벽이었을까? 라는 건데 일단 갈릴리아 호수가 10km 정도의 폭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기 위해서 한 10여 킬로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밤새도록 노를 주어서 마침내 새벽녘께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에 닿았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십수 킬로미터잖아요. 제가 한강에서 패들링을 해서 카약을 타고 놀면 제가 젖는 속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보면 대략 한 시속 8km 정도 10km 정도를 뽑아내는데 저는 체력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가면은 시속 한 4km 정도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십몇 킬로를 노를 져서 간다라고 했을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진짜 예수님을 깨우러 갈 때까지 엄청나게 그거를 하고 나서 그러기에는 너무 늦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프로잖아 어부들이었고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 물론 배가 좀 더 커서 선형이 좀 뭐 이제 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기 어려운 걸 수도 있겠죠. 제가 타는 카약은 그래도 앞뒤로 되게 긴 배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치면 치는다 하더라도 일단 밤새 저어갈 만큼 그렇게 크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에게 뭐 그렇죠. 뭐 가다가 고기도 잡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갔으면은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녁에 해갖고 그렇게까지 밤을 새갖고 저었을까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떤 두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개연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35에서 41절에서는 비유로 가르치신과 풍랑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에는 제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5장 1절에서부터는 제자들이 뭔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갔다 하고 나서 그 예수님하고 이제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 혼자 갔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서 여기로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그 제자들이 아무 역할이 없다.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사건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신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이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 나왔던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은 나아가서 그 두 사건이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더욱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두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모아져 소개된 것이 보금서 저자들의 신학적인 관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두 사건이 어떤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같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전 앞에 맥락에서는 비유로 된 말씀이 나오고 뒤에 맥락에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마르코 보금서와 루카보금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지만 루카보금서도 뒤에 가라다가 아니고 이제 게라사가 여기가 게라사니 여기가 게라사고 루카가 가다라인들의 이걸로 바꿔놨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어져 이렇게 게라사인데 또 게라사인데 다른 사람이 가라다였나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하고 군대라는 마귀를 쫓아내서 돼지떼 이야기가 나오는 거가 이어져 있는 것은 마르코하고 루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마테오 보금서에는 그렇게 배열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다른 두 저자들보다는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이야기들의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훨씬 더 분명하게 그 색칠한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는 어쩌면은 마르코 보금서를 보고 그냥 그대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들이 원래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었을 건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마테오는 마르코가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이것이 다른 맥락에서 배치가 되어야겠다라고 보다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비유로 된 이야기들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연이어 이루어진 것처럼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은 공관보금서 저자들 이전에 아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놓쳤을까? 마르코 보금서를 한 것 같은데 마르코 보금서를 한 것 같은데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 라고 했고 마테오는 조금 자기 그대로 좀 많이 이거를 했고 마르코나 루카는 대충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마르코, 루카는 또 다른데 마테오 8장 8장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하고 마귀들과 돼지 때는 지금 다 같이 이어져요 제가 그 같이 이어지는데 후 맥락에서의 그 그 연결들을 볼 때는 그 연결들을 볼 때는 책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두 이야기가 사실 붙어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냥 딱 정확하게 이 어떤 서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르코 보금서에서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가 가지고 이제 그 풍랑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건너편에 이제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일어왔을 텐데 이제 마테오 보금서만 보면은 딱히 그게 언제 그 풍랑을 가라앉힌 일이 일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마르코 보금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저녁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이 지방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의 그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보금들이 다 이 풍랑을 가라앉힌 이야기와 마귀대를 갖다가 마귀 군대란 마귀를 갖다가 돼지대에다가 이렇게 보낸 그 이야기를 이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이제 그게 요거 요거는 그냥 그전 전승에서부터 세트다 요렇게 이어져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 그 이것들은 그 앞에 맥락들은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뒤에 맥락은 이겨지는 것으로 볼 때 요 이야기들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르코 보금서의 본문으로 봅시다 가라앉히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어떤 화자의 기교란 그 사건을 시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데 있을 뿐만 아니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조라고 하는 문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호숫가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자주 체험해 왔던 풍랑 사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전해주고 있다 네 어쨌든 인정하고 가봅시다 한편의 작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갈수록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한 불안과 긴장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면서 마침내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대조라는 문학적인 방식을 토대로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거센 돌풍이라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는 절박한 상황이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이 주무시고 계실 정도가 되려면 배가 제법 크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장면은 비극적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과 권위있게 명령하심으로써 풍랑에 휩싸인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스승 예수님의 어미하신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우주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 이 드라마는 바람을 끄지시고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나타낸 데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보금서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다라면 겁에 질린 제자들을 질책하다라고 많이 꾸짖진 않으셨다는 건가 바람은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잘 보면 마르코 보금서 같은 경우는 일 딱 해결해 놓으시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꾸짖은 말씀으로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 책은 다정하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질책하는 모습을 전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보금서 저자들이 신학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마는 어떤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그는 풍랑을 가라앉으신 이 이야기를 교리교육적인 목적으로 전해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거센 돌풍에 직면한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런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스승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나는 기적 이야기로 다른 하나는 교리교육적 관점으로 더욱 교리교육적 관점을 지닌 기적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봅시다 그냥 기적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파르남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에서처럼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 역시 그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인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문제로 기결됩니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대조시키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두드러지게 부각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 장면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적인 기교에 사용되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 거센 돌풍과 노도 같은 파도와 대비되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평온함이 대조되어서 보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막 파도가 밀려들고 물이 밀려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 넘어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예수님의 그 차분한 대처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꾸지시니까 바람이 이제 잠잠해지는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적과 같은 상당수의 기적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하고 여기서 보면 하느님의 위험은 하느님의 행위이기도 한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통해서 새롭고도 예외적인 방식으로 표명되고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하느님만이 이 바다와 악령들 곧 마귀들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됐어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벅찬 가슴으로 목격했다면 그분이 하느님이시라고 어떻게 선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열정과 신념에 찬 증언조차도 당시 어떤 환경 안에서는 별 의미와 힘을 지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인간을 경대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상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하느님께 대한 찬양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하느님을 그 크게 놀라긴 했는데 하느님을 찬양하며 와라였다 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목종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적이야기 맥락에서 이걸 보게 되고요 교리교육적인 이야기로 보는 경우에는 40절에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그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마르코 보금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교리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줍니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바람과 파도에 명령하시어 그것들을 잠재우신 스승님의 능력이 능력을 능력을 목격하면서 감탄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제자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후대의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리교육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풍랑을 가내시신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기적사건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기회에 여러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로 질책하셨습니다 요한 보금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제자들을 남으로 하시며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야기는 언제나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은 보금선포의 이래 당신의 그 직무에 지쳐서 그러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행위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께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주기 위한 어떤 표본적인 예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당신의 침묵과 겉으로 보기에 부재하신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비록 주무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들을 잘 어떤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사실 예수님께서 순천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곤 하지만 여러 가지 박해 상황에 놓여있던 초기 교회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풍랑과 같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로써 이렇게 교리교육적인 가르침으로써 기적이야기를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단순한 기적이야기로만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준다 하더라도 마르코 보검서 저자가 자기 보검서 안에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배열해 놓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40절에 예수님의 질책말씀은 기적이야기라는 문학적인 구조를 교육적인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변형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위한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교리교육의 장이 되기 장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보검서를 열심히 봤고요 마테오 보검서를 공부하는데 마르코 보검서를 열심히 하지 라고 했지만 마테오 보검서 마테오 보검서가 전해준 이야기로 시선으로 옮겨봅시다 마르코 전승이 보여준 교류교육적인 방향은 기적이야기라는 문학적 구조 자체를 없애버린 마테오 보검서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마테오 보검서에서 이 이야기의 맥락적인 위치는 의미심장하죠 마테오 보검서만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 들르신다는 것과 이 이야기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앞에 맥락은 마르코 보검서의 그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마테오 보검서의 고유한 유기적인 조직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선행하고 있는 것은 비유로 된 담화문이 아니라 보금적인 담화문인 거죠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부분들입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행위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기적이야기 모음집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살펴보았던 8장 9장인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적이야기의 첫 번째 모음집은 8장 1절에서 17절이고 두 번째 모음집은 8장 18절에서 9장 17절인데 후자는 전자와는 다르게 기적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야기 모음집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라는 주제를 향해서 그 주제를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야기들이 부르심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리교육적인 목적으로 편집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써 수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 해방과 구속을 알려주는 단순한 표징에 불과한 것으로만 인식되어선 안 될 것이에요 기적들이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 악령들과 그분께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놓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듯이 그분 말씀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게 한 그분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압적인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유롭게 그러나 구체적인 따름의 행위를 통해서 실천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거쌤 풍랑을 잠재웠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냈으며 죄를 용서해준과 동시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딱 오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갖다가 일렬의 이야기들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세리를 세관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따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교리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기적 이야기 모음집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불우심에 관한 이야기를 배열한 사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려고 할 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스승님 어디로 가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듯이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 중에 어떤인은 우선 약간 시간을 달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루카보금서와 비교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루카보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테오보금서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였던 율법학자가 스승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장담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한 두 번째 후보자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은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은 젊은 부자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의 몇 사람이나 뭐 그들이 보낸 사람이나 율법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라고 물었던 율법교사가 사용하게 될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호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만일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시작 발걸음이 마테오라는 세리를 부른 것처럼 부르시는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써 완전함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관점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 라고 할 수 있죠 루카 보금서에 따르면 이런 세 후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 호수를 건너야 했던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리교육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첫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심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편집을 한 거다 라는 거죠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교리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들 안에서 사용된 용어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와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 안에 문학적인 일체성을 갖도록 편집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 이야기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용어들을 같이 사용해 가면서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가다 제자들 따르다 같이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이 두 에피소드 안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일반 주제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던 제자들을 염두에 주었고 배를 침묵시킬 것 같은 거센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의 정신을 더욱 심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센 풍랑에 절박한 순간을 접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의 뒤를 잇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의 고유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테보금서저자는 자기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 깊은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본문의 내용들을 재편집한 것으로 보여요 그는 마르코 보금서저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기술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르코 보금서는 뭔가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죠 저녁에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루카보금서 저자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만을 겨냥해서 이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이 이야기 안에서 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배에다가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파도에 뒤덮인 것은 배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타시고 뒤이어 그분들이 따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그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경탄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음? 사람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란 표현이 이제 마테오 보금서에서는 좀 신학적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마테오 보금서에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음 그러므로 이제 그 마테오 보금서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마르코 보금서에서 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마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마테오 보금서는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다 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배가 배를 배의 제자들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탔어요 그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 밖에 없었을 텐데 뭐 지금처럼 커다란 여객선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타 등등 승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는 사람들은 놀라우면서 말하였다고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믿고 있던 이미 믿고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사람들까지 이제 그것이 미친다 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면서 당신을 더욱 깊이 깨달았음을 제자들이 오히려 약한 믿음 때문에 혼란과 의욕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마티오 보금서 저자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그리고 청나라하게 묘사된 내용들로 되어 있는 이 장면을 매우 간략하게 축소시키면서 자신의 교리교육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보다 숙연한 장면으로 만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외쳤던 것처럼 여기에서 제자들이 다급히 외친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조 요청은 우리가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분을 라삐로서가 아니라 스승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믿음이 고백하는 주님이시오 하느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겁니다 마테오 보건소 저자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묘사해 주기 위해서 이제 풍랑 또는 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인데 이 풍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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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풍랑이 이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 직역하면은 지진에 해당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풍랑 또는 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는 용어는 세이프모스 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호수에 지진이 일어났다 호수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풍랑이 이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주석성경원 같은 데 보면은 그 풍랑이 이러에 대한 주석이 풍랑의 지격 지진 폭풍이 불어 호수가 요동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지진은 하느님께서 신하의 산에 나타나실 때 요백에 나타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일어난다 이는 세상 종말에 관한 묵시록적 서술의 고전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용어가 종말론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용어는 묵시록적인 맥락 안에서 자주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테오보금서 저자는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아니 물 위에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왜 배를 타고 있으면은 파도가 뭐 지진 해일 해가지고 이제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가 그 대양 위에 떠있는 배는 꽝 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장이 딱 이렇게 가다가 이 파도가 이제 얕은 쪽에 가면 그것이 이제 우욱 하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진 해일 땅 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쓰나미 경보가 딱 떴을 때 이 깊은 바다에서는 아무 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해안에 가면은 그 파장 때문에 쑥 하고 올라가서 이제 덮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그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빵 하고 땅 하고 쳐가지고 물이 이렇게 출렁해서 가기는 하는데 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도 있대요 무조건 다 그렇게 쓰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지진파가 그런 그 물 위에 떠있는 사람들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굳이 그 지진이 이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아 그리고 그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색채를 띄고 있는 용어로써 그것을 쓴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혼비박산하게 만든 풍랑을 그저 단순한 바다의 지진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보건소 저자는 종말론적인 담화문 안에서 종말에 미리 나타날 표진들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마테오 보건소 저자는 풍랑 어떤 번역 자체는 풍랑이고 지진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여기서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현현에 관한 성경적 이야기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하의 산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현현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자신을 현현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아의 연자 이야기 안에서도 지진이 지나갔는데 거기에도 하느님을 지진이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고 이런데 거기서 안 보였지만 어쨌든 계셨던 그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연결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군인들과 무덤에 무덤을 지켰던 이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은 바로 주님의 현현 앞에서 우주론적인 반향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종말론적이고 현현에 관계되는 풍랑 내지는 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게 될 표징으로서의 파국이나 혼란의 차원으로 어떤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전해준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대조의 형태로 편집을 전해준 마르코 보금서와 그것을 같은 마테오 보금서의 어떤 그런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코 보금서와 루카 보금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신 것이 기적 이야기들과 비교해 볼 때 핵심적인 것으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마테오 보금서에서는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저자의 의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이라고 하는 올리고피스티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마테오적인 신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그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닐 거예요 그것은 가장 확실한 전승에서 가져다가 사용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간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책을 체계적으로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약한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신에 백인대장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서 이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던가 중품병자를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열한 여인에 대해서 눈 먼 사람 가난한 여인들 같은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경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테오보금서 저자가 예수님의 질책 내용을 전해줄 때는 어떤 의미로 전해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르코 보금서의 신학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보금서에서 소개된 제자들은 우둔하고 알아듣지 못하여 믿음을 닫고 있는 완고한 자들이었다 라고 한다면 마테오보금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테오보금서 저자가 볼 때 마치 믿음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들처럼 즉시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준 행동들은 예수님께 투신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차이는 예수님의 신비를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데서 나타나겠습니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들의 관점은 믿음이 전적인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에 모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테오 보금서 저자의 경우는 제자들의 무지에 관한 몇몇 부분들을 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신비를 인식하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못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비를 인식한 건 맞죠 인식을 했으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그 빛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와 마티오 보금서 저자가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즉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코 보금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파스카 믿음회로 넘어가게 해 주시지만은 마티오 보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믿음이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삶 안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시는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티오 보금서 저자가 풍랑을 가라앉힌 이야기를 삽입한 맥락 안에서 드러내 보인 약한 믿음은 이 이야기 전체를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추며 맞출수록 제자들의 모습을 더욱 뜨드러지게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마티오 보금서 저자는 기적 이야기 라는 구조를 교류 교육적인 유형안에 넣음으로써 마르코 보금서와 루카 보금서와는 달리 이 이야기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풍랑을 가라앉힌 이야기의 주서 부분 보시다 좀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셨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위험에 불구하고 초기 전성 안에서는 성경적 사고를 바탕으로 파스카 믿음을 갖고 가탄생한 교회가 주석한 이야기의 형태로 자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금서 저자들은 교회 공동체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왔는지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학적 분석을 통해서 각 보금서 저자가 자신의 신학을 토대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해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기적을 행한 사람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탄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적 이야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보금서 저자들은 이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라는 테두리 안에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통해서 보금서 저자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 예수님의 어떤 신비죠 그 신비로운 그분의 능력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신비를 보여주고자 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전승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인 교육적인 용도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보존해 왔었습니다 공관보금서 저자들은 전승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받아 거기에다가 각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을 교리교육적인 형태로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가 라는 물음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이 무지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아직 부활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테오보금서 저자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일까 네 아까도 그 그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행동 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믿음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풍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고통이 밀어닥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안 계신다 우리를 떠나셨다가 아니다 라는 것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그렇죠 호수를 건너는 동안 제자들은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은 스승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있었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가라앉으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과 노도와 같은 풍랑과 그것이 상징하는 죽음의 위협은 비유다인들이 구원의 조건을 상징적으로 상징시켜줍니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죽음의 사슬로부터 그들을 풀어줘야만 하고 바다의 풍랑이 상징하는 악의 세력들을 그들에게서 쫓아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방된 이방인은 죽음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주의적인 의미는 마테오봉서 저자가 떼도 떼도 되기 전에 저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 막이 들린 사람이 한 말을 전해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볼 때 이방인들에 대한 성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 곧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방인들을 찾아가심으로써 결정적으로 도래하게 될 하늘나라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시는 의미로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 마귀들을 쫓아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무모한 행동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큰 의미를 던져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제자들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분이 더 이상 이방인들 가운데 머무시기보다는 당신 나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실 것이고 교회 역시도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 그곳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각 복음서의 유기적인 조직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이것은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마르코 보금서 저자는 예수님과 백성들 간에 일정한 거리가 형성되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사실을 전해주는 3장 7절에서 6장 6절의 안에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안에 비유로 된 가르침 가르침과 세 개의 기적 이야기들을 한 대 모아 전해줌으로써 이런 사도직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런 테두리안에서 볼 때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의 서곡이 아니었겠습니까 마르코 보금서 저자의 의도는 자연계의 힘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으로써 죄와 악의 사슬에 얽매인 이방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고장에서 물러가기를 간청한 게라사인들은 막이 들렸다 치유된 사람이 예수님께 같이 깨해달라고 한 간청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분을 거부한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나타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목표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님의 잠이라던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온 물과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상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한 그분의 행루인은 죄의 종사례에 예속된 이방인들에게 조차도 9월의 힘인 부활하신 분의 능력이 미치고 있음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테오 복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 믿음이라는 교육 방법이 예수님이란 분을 점차적으로 깨달아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했고 악령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고장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바랄 정도로 그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학자 몇 사람은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느님 말고 어찌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대사로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세리마테오는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을 부러오셨다는 예수님 말씀이나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신랑과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호칭들을 연상하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시고 병자들의 의사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부르시는 주인이시고 얼마 동안 같이 머물러 있는 신랑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거죠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어찌되었든 모두가 예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심화시켜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바로 그런 냉랑 안에서 삽입해 놓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즉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권고적인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배에 탑승한다라는 것 마테오 예수님이 먼저 배 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따라 배 타요 그런 모습들 그것은 교회의 그 모습을 배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비무장으로 거센 풍랑과 같은 악의 세력 한가운데로 뛰어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폭풍우와 죽음의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게 닫혀있던 이방인들의 땅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테오 복원서 저자에게 있어서 배는 교회로 표상됩니다 그 배에 먼저 오르신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마테오 복원서 저자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배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 복원서 8장 23절에서 보면 파도에 뒤덮인 것은 마테오 복원서처럼 배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그 배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우리가 전례를 거행할 때 외칠 시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다극한 어조로 그분께 소리쳐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 전례를 계속 들먹이냐 하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결국 그러한 환호성입니다 길이의 엘레이손 길이의 엘레이손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써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거가 되기 전에 그리스식의 어떤 사고 안에서는 개선 장군들한테 환호 부르는 저희를 구원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의 구원자시여 하고 왔던 그 환호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 전례 안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점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말한 반면에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다는 악의 세력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에게 하신 것처럼 바다에게도 호령하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란 표현을 써왔는데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게 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감산할 수 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지칭되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찬미 찬양하는 교회를 악으로부터 구해내시어 승리에 동참하시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세상의 부패와 불신앙을 강력하게 고발한 동시에 하늘나라가 이미 와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다 읽어는 봐야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저 나가 봅시다 아 이제 한참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공생활 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마테오보금의 유년기 이야기인 건데요 마테오보금서의 상징을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시작할 때 그 내 보금서의 상징은 원래 다니엘사에 나오는 내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각각의 보금서에 붙이면서 마테오보금서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걸로 이제 사람으로 보금서의 상징이 있는데 그 이유로 치는 것이 시작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쫙 나와요 자 마테오보금서는 그렇고 마르코 보금서는 보통 이제 사자로 비유를 해요 사자 그 상징들 같은 사자를 마르코 보금서로 그런데 여기는 다른 보금서들과 달리 뭐 서문 그런 거 자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금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세례받는 그 장면부터 이제 광야에 서서 그 어떤 정암하게 그 돌 달리는 그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보금서는 시작할 때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즉하리아가 가서 이제 그 봉직할 차례가 돼가지고 재물을 받치고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물로 받쳐지는 소를 소를 이제 그 상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보금서 같은 경우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지상을 지상을 땅에 딛고 다니는 이 앞에 사람이나 사자나 소와는 달리 아주 높은 차원에서 어 한 처음에 말씀을 그 뭐 했으면서 이제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그런 그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관점이다 해서 독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마테오 복음서는 그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마테오 복음서 역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가 되기한 본질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쓰여졌습니다 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봤던 목격지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이제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첫 번째로 성교한 복음의 내용 그 캐리그마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1권 2권 이렇게 보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담화문들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리스도 교신자들은 성천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을 때 다 함께 구원 역사의 핵심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은 형태와 꼴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관한 교리교육을 통해서 성령의 빛으로 더욱 확실하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전 전승들과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기원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거슬러가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될 단편집들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나잘의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해서 말해주거나 글로 표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오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 시작부분이 1장에서 2장이 안에서 선조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기 역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면서 그 이야기들이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하는 핵심 사건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는 신학자로서 역사를 기술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학 역사에 부여한 충만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갖고 있던 신학적 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간파해야 할 겁니다 마티오 복음서의 최종적인 편집작언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후로도 약 10년쯤 지나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은 유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유다이즘의 왕관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을 때 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의 대상인 바위세 아들이 다름 아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나자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성경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왔던 유다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고된 메시아여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을 거부했고 십장에 못 박아서 처형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러나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이미 그 예수님 안에 역설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믿는 신자들은 그분이 가져들신 구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질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첫 순간부터 이미 하느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자리하고 계셨다 라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그러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자기 보금서의 첫 이야기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은 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테오 보금서 1장에서 2장에 결국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인 건데 구조를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족보에 대해서 17절에서 결론을 내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로 그 이야기가 갑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와 유년기 이야기를 지술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아래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말씀이 뭐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인 주석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성경 주석의 한 방법인 미드라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2권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 마테오 보금서 1장에서 2장에서 이 유다인들의 미드라시와 같은 형태의 성경 주석 방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안목으로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사건은 어떤 유다인적인 미드라시를 완성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족보입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금서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불리는 창세기 2장 5절에 내용이 있고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창세기 5장 1절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그 두 개의 족보를 은연중에 암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창조와 인간 역사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루카 보금서에 나오는 족보는 아단까지 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하느님께서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이당에게 펼쳐 보이셨으며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실 역사 그 이외에 다른 역사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아담이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당신의 왕권을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 임금과의 그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에서처럼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접목시켜 사용한 경우가 다섯 번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은 나탄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느님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신앙고백처럼 표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2절에서 16절에 언급된 후손들의 혈통은 1절에서의 신앙고백을 입증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소개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고백인가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종착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참으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역대기 상권과 루키의 내용들을 갖다 쓰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 재편집한 것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역대기 상권과 루키에서 인용한 내용들 가운데 한 세 군데에 수정을 가했는지 좀 는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테오 보금서 저자는 6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임금이라는 칭호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오베스는 이사회를 낳고 이사회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붐을 낳았으면 르하붐은 아비야를 낳고 근데 뒤에 사람들은 다 임금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6절에 있는 이사회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라는 표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원천은 루키 4장 22절과 역대기 상권 2장 15절 그리고 3장 1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라고만 언급했지 그래도 임금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굳이 마테오는 임금이라고 다윗에게 그거 붙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주고자 했던 것일까 그런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근데 그냥 후손이 아니라 왕손이다라는 거죠 다윗 임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좁은 의미에서 다윗 왕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흥 받은 이 일을 기준으로 그것이 다윗 임금의 후손으로써 왕과 그 왕권을 다시 일으켜줄 그것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확장돼서 그리스도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느님의 그 왕국까지 그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가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둘째로 마테오 보무소 저자는 이 족보 속에서 계속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걸로 나오죠 낳는 거는 분명 아내가 있었을 텐데 어 여인이 낳는데 왜 아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면 야곱은 유다 그 형제들 낳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 이제 남자 얘기만 하는데 여기에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아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까지 해가지고 다섯 여인이 나오죠 네 자 3절에서 보면은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마르 이 여인에 대해서 창세기 38장 49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룻기 4장 12절 역대기 상권 2장 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이것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왜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안에 넣었을까 타마르가 누굽니까 사실 유다의 며느리에요 며느리인데 이제 그 그 아들들이 아마 좀 일찍 죽었던가 그러는데 이제 그 재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그 신전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꼬셔갖고 이렇게 똥침해갖고 낳습니다 사실 이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다 막장 드라마에요 어 일단 뭐 여러가지가 좀 있어요 자 타마르부터 일단 이제 출생의 그 이제 네 족보가 꼬이죠 일단 며느리를 취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그 족보가 이어져요 페르츠와 헤르몬을 나왔고 헤츠로온은 람을 나왔다고 람으로 갑니다 하여튼 이제 타마르는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장본이었다라고 유다는 메시아는 유다지파에서 나온거죠 네 메시아의 선조였고 이제 그 후손을 이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막장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을 이 자리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라고 기술하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성경에서 이 라합 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근데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여우수학이 이장에 니까 이제 그거 그러니까 예리코를 그 쳐들어갈 때 정찰 때가 먼저 들어가죠 거기서 창녀인 라합의 집에 그 사람들이 머물고 그가 이제 간청을 해가지고 이 여기가 다 이제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그 예리고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서 이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징표를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녀였다라는 거죠 네 창녀예요 마테오 보건소 저자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 여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라합이 창녀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금 뭐 그렇던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알아본 거죠 하느님의 힘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줬죠 네 정사로 미리 예리고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숨겨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물론 하느님의 그 힘으로 예리고 성벽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라삐들은 이 여인을 여우서의 아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누구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가 또 그 이유는 어떻게 그랬을까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라합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요 유대교관에서는 어쨌든 네 보아즈의 어머니로 얘기를 하죠 루스에게 그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아즈의 어머니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녀의 그녀의 중재로 이제 이제 또 여인이 나오죠 보아즈는 루스에게 루스에게서 그 다른 며느리 그 너의 고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네 네 하고 갔는데 그 이 루스는 이제 나오미 곁에 계속 있었죠 어머니의 민족이 저희 민족이고 어머니의 신이 저희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 남편을 여인이잖아요 둘 다 과부잖아 결국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루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보아즈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혼제라고 하는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가족들 안에서 이제 따져가지고 그 과부가 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그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를 이제 그 다른 형제가 이제 이어받게 되는 이제 그것들 그 율법에 따라서 보아즈와 결합을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혈족관계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이제 나중에 다윗 임금이 그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루세기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다윗이 그 일가가 베들렘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오게 되죠 자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이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술하면서 우리아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름이 안 나와요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 우리아이 아내도 이제 그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윗이 그 왕궁에서 보다 보니까 예쁜 여인이 그 목욕을 하고 있어서 아 이제 저 누구냐 하고 드려가지고 침실에서 같이 왔다가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이제 남편을 갔다가 아 이제 뇌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좀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좀 갔다 와 이렇게 했더니 집에는 안 들어가고 집에 갔다 왔으면 그 아기가 거의 그 우리아이의 아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또 충실한 군인이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다가 결국 죽이죠 예 전사하게 하고 그리고 거둡니다 이게 아주 다윗이 나쁜 짓을 하고 이제 이러고 나서 그때 뵌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아이 아내에게서 또 왕자를 낳게 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첫 번째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왕의 계승권이 제일 높은 사람은 아니었는 건데 그 여기서 또 그 예언자 나탄과 함께 이 바세바가 적절히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솔로몬이 임금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사무엘 학원 11장에서 12장에 그 얘기가 이제 그 바세바를 취하는 거고 11기 상권에 나오는 것이 이제 11기 상권에 나오는 것이 이 솔로몬이 임금이 되게끔 만드는 네 이 궁중 안에는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여인입니다 네 그렇게 솔로몬이 임금이 되도록 예언자 나탄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위세 왕권이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만든 사람입니다 자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시켰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자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섯 명의 여인들 이름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다섯 명의 여인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이제 하는데 어 급하니까 닥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성적인 불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여인들은 하느님의 계획이 지속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생명을 위해 봉사한 자들이었다 이 여인들이 족보 안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메시아의 길은 참다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지게 해 나가는 그것을 표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 이제 뭐 주석성경에 그 에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 앞에 이 네 명의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보편성과 하느님의 개입 그분의 은총을 부각시켜주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네 중에서 사실 라합도 그러니까 뭐 유다가 타마른데 여기 불륜이고 라합은 창녀의 이방인이고 루토 이방인이고 뭐 바세바도 사실 그 히타이트 사람 우리하잖아요 그 아내니까 아 유다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서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을 하시는 어떤 그 전에 어떤 과오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한 거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준 예수님의 족보를 역대기에서 전해준 족보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좀 나옵니다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준 족보안에는 역대기에서 언급해준 아하지아 요하스 아마치아 이 세 임금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 임금들은 8절에서 여호랑과 우찌아 사이에 들어가야 할 임금들인데 왜 왜 뺐을까 왜 뺐을까 라고 하면은 이게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족보에서 파인 거죠 족보를 통해서 보여진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임금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숭배 복수 불충실 윤리적 물라함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난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음을 구약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테오 복원서 저자는 그러한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를 전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걸머지신 역사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하느님 뜻대로 성취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새로운 운명 공동체를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은 결론인과 동시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전해준 마테오 복원서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은 14대, 14대, 14대 뭐 그 얘기이죠 마테오 복원서는 이 3번의 14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윗과 그 후손의 지속성을 강조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족보에 나타난 이름을 다 세어보면 3 곱하기 14에서 42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14명이 아니라 15명인데 여호야키는 바빌론 유배 전과 후에 두 번 언급되니까 그 중에 한 번을 빼야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4명으로 바빌론 유배 전에서 빼면 대충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계산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가죠 족보는 구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과족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네 그전까지 그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야곱 그 요셉에게서 낳다 라는 게 아니죠 네 좀 다릅니다 그 그래서 요셉의 사명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네 오늘 나눔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책은 다 보고 끝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지니신 한 인격으로써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이야기 됩니다 마테오보금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분석했던 것이 아니라 하리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선교화라고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션 그러니까 임무와 임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보여주려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를 전해주면서 마테오보금서 저자는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출생예고 라고 하는 문학 형태를 사용을 했는데 뭐 그런 출생예고에 관한 것들이 여기 여기 있다 라고 하는데 출생예고라는 문학 형태는 흔히 발현 근심 메시지 질문 표징의 순서로 되어 있었어요 마테오보금서 저자는 18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관심의 초점을 성령을 통한 잉태로 모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물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써 족보에 언급된 모성의 대열 속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인이 잉태한다는 주제는 그리스사랑 내일뿐이나 이집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서도 창조를 주도한 것은 하느님의 영이셨고 그 영은 또한 유배를 떠남으로써 말라비틀어진 뼈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에지키엘에 나오는 환시에서 나옵니다 그런 창조적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늘나라와 더불어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인간 역사는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19절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보금서 저자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 역시 구약성경에 나온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로움 이라는 것은 가늠한 배우자와 헤어져도 좋다는 율법에 의거한 정의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과 성령의 업적을 요셉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종교적인 정의의 개념으로 알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을 자신이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리아의 남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의로움을 지킬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때 천사가 발현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그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급기야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과 그 아기를 다윗의 후손 속에 법적으로 입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요셉이 뭔가 기여할 수 있었던 건 없었지만은 그 집안 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속에 법적으로 입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존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이 인마누레이심을 서서히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현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의 현존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사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주실 것인지를 상술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탄생하신 분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길을 나선 첫 번째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곧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역사를 거기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유다인들은 그분 안에 참다운 빛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소중하게 얘기해왔던 모든 개념들을 송두리째 버려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심한 갈등과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은 격심한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유다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현존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살아야 했던 당시의 세상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일상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아기의 집에 들어가서 보물을 보호라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과격하고 살인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겹쳐 나타납니다 과연 그 모습이 아마 어떤 모든 시대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테오 보무서 저자가 소개한 상반된 모습들이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예외 없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2장 13절에서 23절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방 박사들이 그 와서 이제 그 그 왔다 간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그 뜻을 어 어 살펴보자 라고 한 건데 자 그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된 것이다 라고 하는게 처음 나오죠 호세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 그리고 학살한 그 소리 그 이야기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라엘이 자식들을 구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용된 거가 이제 나자렛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라고 하면서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 있고 성경 조기책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구절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적고 있는데요 그 삼손 이야기로 갈 거예요 나지르인 하고 이거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어쨌든 나지르인 역시 모테이서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만큼 어떤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갖고 나자렛 사람 나쪼라이언 이라고 하는 이제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나지르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를 연결시킨 그것에 대해서는 음 하고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비슷하죠 나자렛 나지르 하고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들 이제 그 이집트로 피신했고 그 임금이 아이들을 학살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이집트로 갔던 것 그리고 거기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학살한 것 그리고 그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간 것 그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야곱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모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집트까지 가서 그 전에 요셉 때문에 창세기의 요셉으로 인해서 미리 이집트의 털을 잡았고 이제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 아들을 이제 다시 이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든 모세에게 그 모세의 역할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렘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나자레스로 가는 이 그 어떤 출애굽의 여정이죠 예전의 탈출기의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갖게 되는 새로운 파스카 새로운 해방 새로운 탈출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의도한 것이 이제 보금사가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꾸며 놓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현기 이야기는 마테오하고 루카하고 두 군데 나오잖아요 둘이 서술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아요 는 네 일단 뭐가 맞는지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마테오 보금서의 이 그 신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루카 보금에서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짠 하고 나타나죠 즉 카리아한테도 그냥 나타납니다 근데 마테오 보금서 보면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꿈하고 연결짓죠 이거 뭐예요 그 창세기에 요셉하고 연결짓는 겁니다 꿈쟁이잖아 꿈쟁이라 불렀죠 창세기의 요셉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들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 그거가 헤로데가 베들렘 인근에 두 살 이만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 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다 예전에 이집트 탈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보무소 1장에서 2장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담화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아직 말할 수 없는 어린아기를 대신하여 1에서 2장에서 인용한 다섯 개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표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2장 15절에서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기원에서부터 참으로 하느님의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권 간신히 다 끝까지 보긴 했네요 네 하여튼 이 사권이 내용이 많아갖고 늘 세 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참 빡빡한 그런 내용인데 잘 들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티오 보금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도들 이런 것들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편집했다라는 것들 잘 한번 보시면 됐고 이번 학기 수고하셨고 다음 학기에는 루카보금서와 그리고 공감보금을 끝내고 또 요한계 문헌들을 이제 마무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왠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삼종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르니 은정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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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예수님 은정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정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재의 성무 마리아님 은정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재의 성무 마리아님 은정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마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각미사를 하게 되는데 종각미사는 11시 반에 미사를 해요. 그래서 10시 반에 교실로 오시면 지난번 주에 내셨던 나눔장 나눠드리고 수료증 나눠드리고 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11시 반에 종각미사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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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